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이후로 27%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팡이 턴 아라운드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리포트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투자진권의 이용용기님께서 매달 수출의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자료는 꼼꼼하게 항상 매달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 그러나 하반기 Q 수익성 회복세를 확인하며 트레이딩 매매입니다 이제는 컨백션 바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자신 없을 때 하는 얘기가 트레이딩 매매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좀 봐주시면 24년도 4월 국내 양구체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6.1억 달러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7.2% 상승했고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14.2%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Kg당 27.4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6.1% 하락했으나 5월 잠정치인 1일에서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MOM으로 4.3% 성장 기록하면서 4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양극재 기업들은 2분기 양극재 판가는 QOQ로 10에서 2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수나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은 1월 말까지 하락한 이후 보갑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도 2분기를 끝으로 하락세를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출하량만 회복되면 국내 양극재 업체 수익성도 3분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양극재 수출항은 연초 이후 지속 반등하면서 4월에는 24년도 평균인 2만 2천톤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특히 대구 지역 회복세가 가파르며 4월에는 23년도 평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LNF의 테슬라 및 유럽향 출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한편 NCA의 양극재는 3월 수출량이 급락한 이후 회복세가 더딘데 올해 1분기까지 삼성 SDI의 출하량을 견주했으나 2분기 출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양극재 판매량과 데이터 간의 괴리는 존재하므로 삼성 SDI의 실수요는 확연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추세를 보면 P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Q는 그나마 바닥을 잡고 조금은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수출액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기 표 1번 보니까 월별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 수출 가격 이렇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이 49.6달러에서 기록을 합니다 작년 23년 5월에 거의 50달러 했었는데 47, 42, 42, 42 하다가 39, 38, 36, 34, 31 그러다가 29, 27, 4월까지는 빠져 있고 근데 최근에 5월달 들어와서는 MOM으로는 약간 속폭 지금 플러스 한 4.3% 약간 올랐네요 맞습니다 하락이 멈췄다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결국엔 저희가 전무님 항상 말씀하시는 주식에서 짝짓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움직이냐를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이 양극재 수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업체의 수요가 자동체가 100대에서 110대 팔리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가격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는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돌아서는 걸로 보고사도 늦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 얘기할 때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P하고 Q 우리가 P, Q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P가 지금 50불 대에서 27불이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 났다고 따지고 그러면 100이 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 곱하기 Q도 1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100 곱하기 100은 만이잖아요 근데 P가 반토막이 났다 그럼 50이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는 50%인데 Q에서 플러스 50% 증가했다 그럼 50 곱하기 150 해봐야 750이에요 7500 그래서 그 P가 반토막이 나면 Q가 100% 성장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100% Q가 2배 이상 팔려야 그러면 50 곱하기 200이 되면서 그러면 다시 많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P가 떨어지는 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이 추세를 보니까 저는 P는 떨어져도 그래도 Q는 계속 늘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재고 과잉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 업체들이 재고 과잉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밑에 다니는 양극재 업체들도 계속 Q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재고 소진을 해야 하니까요 간간이 보니까 올해 1월달에 29% Q가 한번 늘어났었고 2월달에도 Q는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4월달 들어와서 그나마 수출액과 수출량이 조금 늘어났네요 보니까 밑에 수출량과 가격 이거 곱하면 수출액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출액하고 수출량을 곱해버리면 가격이 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차전지 업종 주가는 실적 발표 전부터 반등세를 이어오다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를 하위했으며 예상보다 2분기까지의 업황의 고름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매출과 수익성 모두 큰복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없는데 하반기부터 첫 번째로 배터리 가격 하락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및 판매나 증대가 예상되며 두 번째로는 신규 전기차 출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GM은 이 퀴눅스 EV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준저가 전기차로 7500달러 보정후까지 수령시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GM이 24년도 연간 전기차 판매량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LG 엔솔과 그 밸류체인의 Q 증가가 기대되는데 여전히 첫 번째로 하반기 실적 및 수요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다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브러스 일성은 존재하지만 당분간 2차 전기업 중에 Q 및 수익성 회복세를 확인하면서 트레이딩 매매 요인을 유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피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은 상승을 하겠다 그럴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옆으로 지금 쭉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팩터를 피로 만약에 본다면 이 피가 반등한 얼굴 보고 사도 충분히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급 사항에 있어서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가 재고가 털리고 할 때는 어디가 파죠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저희 예전 팀장님이 늘 하신 말씀이 5분 늦은 시기에 전력을 해라 너무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 잡고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강하게 1파 상승하고 눌리목 줬다가 그러고 올라갈 거니까 조금은 지금까지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잘 하세요 이 얘기다 그렇죠 트레이딩 바이도 아니고 트레이딩 매매 보통은 트레이딩 바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트레이딩 매매 매매를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제시했고 자 그 밑에 그러면 LNF 지난번에 보니까 그나마 SDI 하고 LNF 요쪽은 약간 좀 먼저 터너로운드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LNF에 대해서 또 따로 리포트를 냈네요 LNF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배터리 업체들의 수급이 좀 차질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둔환됐기 때문인데 한국의 양극지 업체들을 비롯한 배터리 밸류체인의 업종들이 작년에 오브슈팅이 있으면서 주가에서도 수급 교란이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LNF가 양극지 중에서 그게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좀 빨리 돌아서고 그 주가의 수급 교란도 없었기 때문에 LNF 관련된 기업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동산은 일본기 매출액 6,357억 원 영업적자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재고평가 선실을 제외하더라도 1,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원가가 투입된 NCM523 제품의 판매가 증대됐고 조조한 가동률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야량과 판가는 각각 큐어큐로 25% 상승 그리고 23%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LJN솔, 테슬라 및 SK온향으로 수요가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작년 평균 출야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리툰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은 1분기 마무리되면서 향후 수익성은 큰 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6,800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 3,711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야량과 판가는 각각 큐어큐 27% 상승 그리고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이네킬리뿐만 아니라 유럽형 미드니켈 수요도 지속 회복되면서 회사는 분기별로 큐어큐 두자리 수 퍼센트의 출야량 증가를 전망했고 한편 2분기까지는 낮은 가동률 그리고 높은 원가가 투입된 NCM53 제품의 판매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가동률이 상승하고 안가 부산이 훼손되는 3분기부터가 억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동사의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하향했으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동사는 연간 출야량 증가율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경쟁사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인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양극재 업종의 2분기 및 연간 실적 기대치는 대폭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Q와 수익성이 동시에 훼손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동사는 경쟁사 대비 갭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올해 두 건의 수주력 기반으로 중장기 출야량 증가에 대한 가시성도 높다고 하면서 LNF는 양극재 업종 반등 시기에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봐주시면 최근에 NDR이 있었습니다 5월에 NDR이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에서 14일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CFO NDR이 진행이 되었는데 투자자들의 감침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졌고 최근 가이던스 상향 배경 그리고 흑자전원 달성 시점 중장기 수주 동향 이렇게 3가지의 지점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LNF의 출하량 가이던스는 기존에 3.5% 감소해서 3.5% 상승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유럽 고객사의 신규 공장 가동에 힘입은 재고 축적 그리고 4600 시리즈 배터리 양산 개시에 따른 신제품 공급 개시 및 글로벌 선도 전기차 업체의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둔 니켈 함량 업그레이드 제품 판매 개시에 기인을 했다고 회사 측에서 말씀해 주셨고 회사 추정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ASP가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2%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8% 2분기에 마이너스 15에서 20% QOQ 하락으로 전망을 하는 만큼 가격 하락 구간에서의 고객사 재고 소진 후 재출작 활동 가시화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선도 전기차 업체의 배터리 자체 생산부는 가이던스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향후 수율 안정화에 따른 생사 확대 시 동사 출현에 추가 상향 여력은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분량인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자 전원 달성 시기입니다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재고 평가 손실을 각각 2500억 원 그리고 832억 원 인식을 했는데 재고 평가 손실에 따른 인식은 올해 1분기로 얼단락되었고 2분기부터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국가 원료 투입 효과로 인해 적절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3분기 돼서야 흑자 전원한 전망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및 3월 발표한 SK1 및 유럽 고객사 향 대규모 수준은 특정 고객사로 편출된 매출 구성을 다확화로 견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한 배터리 폼 팩터 그리고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다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LNF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의 포인트로 저는 이걸 마지막 거를 봤었는데 기존의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에 대한 반면으로 지금 현대나 기아 그리고 해외 완성차 업체로도 수주 공시를 내고 있는 건 LNF 하나거든요 그러면 고객사가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펼쳐지면서 케파를 맞출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양극적 업체 중에서는 LNF가 낫다는 게 굉장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인식은 1분기로 일단락되고 낮아진 ASP도 고객사 재고 축적은 2분기부터 가속화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 고객사 수주 체결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선도 전기차 업체의 신규 몰대 출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즉 악재보다 호재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몰표 주가 및 바위 투자 의견 유지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삼성정권 조현열 연구원이 LNF의 NDR 네 맞습니다 NDR이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직접 나오셔서 LNF의 CF 분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돌면서 IR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NDR을 돌고 난 다음에 이 코멘트를 주셨고 바로 앞전에는 한화중권의 이용우 연구원께서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내셨고 지금 2차전지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걱정도 많으실 건데 LNF 표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화투자 이용우 연구원이 써놨던 이 표 1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표 1번에 보면 매출액이 2022년도에 보면 10억 원 단위기 때문에 3조 한 9천 원 나왔다 그죠? 네 이렇게 나오고 23년에도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실적을 보면서 23년, 24년을 프로젝션 했을 때 크게 좀 오류가 있었던 게 3조 8천억 매출하다가 4조 6천억 매출하면 당연히 22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률 6.9%를 그대로 곱하면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가면서 그죠?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 2024년, 25년이 되면 영업이익률을 오히려 더 높게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7.4% 정도인데 25년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률 10% 이렇게 가정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보면 22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원자리 가격이 다 급등해져요 네, 맞습니다 유가가 130불 갔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메탈게인이라고 해서 LNF 같은 회사나 에코프로 같은 회사가 원자재료 구입을 했다가 제조를 해서 팔려고 하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그 판가가 원재료 가격하고 연동해서 판가가 결정되다 보니까 원재료는 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2년도에 파는 시점에 원재료 가격이 극등해서 판가가 확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는데 이 영업이익 6.9%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이 됐다라고 좀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왜곡이 되면 반드시 그 초과 이익을 냈던 걸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3년에 다 토해낸 거잖아요 올해 24년까지 지금 토해내고 네 맞습니다 네 두 회 연속 지금 토해내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은 Q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P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Q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다시 이익을 회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게 맞을까 라는 부분에서 2차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영업이익률을 10%로 곱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쇼티지 상황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가 침투가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하이브리드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에서의 어떤 정책이 조금 더 더 타이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죠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 전기차 성장성에 약간 미스가 되면서 그러면서 매출액 추정치도 좀 틀려지고 이익 추정치도 다 같이 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차 시대가 내년 내후년에 도래는 합니다 도래는 하는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신뢰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 바닥 잡았습니다 이 의견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매매 네 트레이딩 매매고 다음에 랠리가 이제 시작될 때는 이 캐즘이 끝나고 그죠 네 본격적인 또 3파 상승이 있게 되면 그때 되면 또 누가 주인공이 될지 네 기존의 양극재체가 주인공일지 셀메이커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가 주인공이 될지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매번 리포터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계속 팔로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셀메이커는 SDI 그 다음에 양극재는 LNF 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2차전지 ETF에 대한 매수세가 작년에 과하게 들어왔던 부분 때문에 그 ETF에 대한 손절매라든지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ETF가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동반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급으로 보면 저는 10월달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이 두 종목들도 기다렸다가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 이 주가가 보여줄게요 네 더 이상 어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빠지지 않을 때 먼저 치고 올라오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차전지 나쁘지 않잖아요 catl도 27% 올라가고 아마 5월이나 빠르면 6월달에 전기차가 침투율이 50% 넘을 거다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6월 7월에 50% 넘을수록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요즘 배터리 쪽으로는 다 과연 공급상태이고 더 전부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인수합용 방식을 통해 아니면 추가적으로 캡팍 확전은 좀 쉽지 않아요 더 이상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약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 구조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전기차 네 어떤 회사는 회사 제품을 AS를 받으려고 했더니 회사가 없어지기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전기차의 구조조정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남았나요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 메이커 구조조정은 이미 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은 아직 마무리되진 못했지만 마무리된 건 아니고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이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샤오미라든지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안 되는 업체들은 계속 이제 도산해 가지고 망할 거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아직까지도 많아요 너무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전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샤오미 전기차이잖아요 아마 그 시장에서 마지막 라이센스 받은 회사입니다 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라이센스 받은 회사가 샤오미고 네 저는 샤오풍 같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지 이 세 개 회사는 무난하게 할 수 있고요 중국 샤오폰 뉴우토 그리고 니옥 세 개 회사 관찰 씁니다 맨 밑에 거는 이상 사용하는 회사들이 나오고요 물론 헝다 부동차 맞는 헝다 자동차 있잖아요 그렇네요 헝다 자동차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맨 밑에 판매량 없는 정기차 업체들이 좀 시장 나갈 수 가능성이 네 그런 회사들까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되다 보니까 아직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을 우리 문주현 이사께서 지지난주 상에 갔다고 하고 그 체험담을 제가 들었잖아요 저는 조금 게으르다 보니까 얼리 어댑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쓴다 하면 이제 나중에 쓰는데 과연 전기차를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렇게 상용화가 아 대중화가 그렇게 빨리 올까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뭐 아주 편하게도 뭐 다 쓰고 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중국 상해를 제가 보고 사진 찍어 오신 걸 보면서 전기차 세상이 도래하기는 하구나 그렇죠 분명히 저 시장은 도래한다 그래서 이 캐점이 끝나고 이 침투율이 다시 15% 20% 올라갈 때 이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또 투자를 잘해서 먹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산업과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성구 주인과 왕선령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